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운동을 다녀왔습니다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최근에 산 알로 탑이에요 알로 탑은 되게 안 입은 것 같고 그냥 속옷 입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운동할 때 은근히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랬어요 알로는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옷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는 룰루레몬 짧은 숏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거 못 입고 다니겠거든요 여기니까 입고 다니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입으나 저렇게 입으나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한국에서도 그냥 이렇게 입고 나가요 나갔는데 제일 무서운 게 누구 눈이냐 우리 엄마 눈 우리 엄마 눈 이제 살살 피해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거 입고 엄마한테 들켰다가 엄마 이제 너 미쳤냐 어쩌구 저쩌구 저쩌구 생각만 해도 끔찍 여기 있을 때 많이 입어야죠 아무튼 알로 탑이 굉장히 맘에 들어요 이거 검정색이랑 또 약간 연보라색 비스무리한 거 하나 샀거든요 되게 제 스타일이에요 오늘 사실 어제부터 조금 착잡한 게 있었는데 소수 정원으로 이제 코리안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저번 주부터 각을 잡았어요 이제 많이 이제 제임스 친구들이 저희 두 커플을 저희 둘을 이렇게 항상 초대를 해주고 막 극진히 대접을 해주니까 제가 막 이것저것 요리를 막 많이 하기에는 일단 식기도 너무 부족하고요 그릇 당연히 부족하고 뭐 혼자서 또 해야 되잖아요 이 코리안 음식을 제임스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니까 혼자서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버거우니까 제일 그나마 하기 쉬운 걸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삼겹살 삼겹살 파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삼겹살 파티를 하면은 어 물냉면 또 약간 매운 거 아예 입도 못댓는 외국인 있을 수 있어요 물냉면 그리고 매운 거 좋아한다고 하는 외국인도 있고 그러니까 비빔냉면 두 개를 하구요 그리고 어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하나 하구요 그리고 삼겹살을 일단 오븐으로 제공을 해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모자란 거는 거기서 이제 나머지는 스피라는 게 구워서 나가고 이제 야채도 같이 오븐으로 구워가지고 진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정말 무사히 잘 맞춰야 될 텐데요 고기도 잘 익고 뭐 하나 상한 음식 없고 하... 하여튼 걱정이 많습니다 아주 안 보여줘 안 보이네 바베큐 먹기 전에 한국의 쌈 문화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타코처럼 싸먹는 방식은 같지만 쌈은 한 입에 넣는 것이 묘미라고 했더니 모두 쌈의 정석대로 식사를 했답니다 사모에 버텨는 방식을 보여줄게 컴백을 줬어요 롬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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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짜 잘해! 예! 잘해! 예! 잘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3.25 p.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다 있는 애들jä자고 있었는데 내가 하다가 더 사람을 직원해 주세요 잘 못 했고 네요 난 잊지 모르겠는데 HoppRA 갤시장 진짜 반찬만 보고싶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있어? 아 저 메리야? 이게 손님 대접하는게 진짜 보통일이 아닙니다 아이리시 롤스퍼베에 갔거든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랑 같이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그랬는데 전 진짜 집에서 쉬고싶는거에요 진짜 너무 힘든거에요 오늘 그래가지고 저 혼자 집에 왔습니다 제임스가 저를 이제 집까지 데려다 줬고 제임스는 다시 그 바로 갈 예정이거든요 아 세수하고 나왔어요 얼굴따하게 저 제가 홀푸드를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투명해요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마켓이거든요 두번째로 좋아하는 이유는 홀푸드 뷔페 코너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나 저라나 오늘 참 줄이 기네요 네 네 어 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루루스 레스토랑 후기는요. 이날 주방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음식 나오는데 오래 걸린다고 주의를 주더라고요. 음식이 오래 걸리는 건 둘째 치고 주문을 받으러 안 왔어요. 그래서 먹는 시간은 10분인데 기다린 시간은 1시간이었다는 이야기. 백종원 아저씨가 방문하셨길래 검색했던 건데 원래 여기는 로컬 맛집으로도 유명했나 봐요. 저는 리바이스테이크 그리고 에그 써니사이드업 해서 먹었어요. 주문받는 시간과 조리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불만이었지 맛은 최고. 진짜 최고였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하와이 커피숍은 왜 이렇게 맨날 일찍 다는지 몰라. 모양이 망가지긴 했지만 여기가 이렇게 라떼 맛집이랍니다. 작별 인사의 시간. Say goodbye. Bye. Say goodbye. Say goodbye. 안녕. 잘 가. 유노 잘 가? Goodbye. 잘 가. 응 잘 가. 진짜 잘 가. Bye bye. Bye bye. Bye bye. 저는 지금 공항 안으로 들어와서 배고파서 버거를 하나 시켰어요. 버거랑 생랭. 그리고 저는 이제 내 남편과 결혼해줘 15화를 볼 예정입니다. 너무 기대돼요. 어제 밤에 너무 설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집에 가는 그런 슬픈 것보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설레임. 얼마나 빨리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보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집에 가서 본방사수 하는 거. 그게 지금 저의 목표입니다. 아주 지금 설레요. 엄청 느릿느릿 나왔는데도 아직도 안 나왔어요. 지금 저는 완전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여기 우리 이쁜이 길이랑 만났고요. 길이야. 길이야. 언니 지금 여기 있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길이야. 언니 여기 집에 있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는 아까 동영상 촬영을 하려다가 엄마가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짧게 영상을 남깁니다. 오늘 하와이에서 돌아와서 동생이 이제 픽업을 왔어요. 그리고 동생이 엽떡까지 사줬어요. 나랑 돌아가. 시끄러운 곳이 땅적색이어서. 길이가 제가 또 이제 한번 말을 또 시작하니까 뽀뽀 계속 해주다가 나가버리네요. 하여튼 동생이 엽떡도 사주고 픽업도 해주가지고 기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 오늘 마지막 탄수 데이거든요. 내일부터 탄수화물 안 먹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열심히 엽떡을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길이 산책도 다녀오고 짐 정리는 아직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그대로 옆에 있는데 화장 뭐 하지도 않았지만 세수하고 나서 이제 크림도 동생 거 빼서 발랐어요. 짐을 뺄 수가 없어요. 지금. 아 내일은 짐 정리를 좀 하고 길이랑 조금 멀리 나가서 산책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와야겠어요. 이거 빨래도 좀 하고 방 청소도 좀 해야 되겠어요. 근데 할 일 너무 많네 내일. 내일 바쁘겠다. 이번쯤은 어디 가서 와. 딴. 뿅.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섯 달 뒤에 하와이로 다시 돌아갈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한국에서 알차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브이로그도 만관부.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모두 아룡.